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한복을 입다 세배하다 덕담을 하다 덕담을 하다 덕담을 듣다 세뱃돈을 주다 세뱃돈을 받다 떡국을 먹다 윷놀이를 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친척집에 가다 차례를 지대다 절하다 절하다 성묘하다 성묘하다 송편을 만들다 송편을 만들다 보름달을 보다 보름달을 보다 소원을 빌다 소원을 빌다 소원을 빌다 소원의 빌다 소원을 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